각 단어의 해설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느낌표 카드 또는 강의 설명을 한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영어는 세라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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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는 내 학창 시절에 정말 인기가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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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테이프의 TV쇼를 녹화하곤 했어.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테이프의 TV쇼를 녹화하곤 했어.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테이프의 TV쇼를 녹화하곤 했어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테이프의 TV쇼를 녹화하곤 했어 옛날에 우리는 비디오테이프의 TV쇼를 녹화하곤 했어 나는 이 카페 인테리어가 좋아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카페 인테리어가 좋아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카페 인테리어가 좋아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카페 인테리어가 좋아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카페 인테리어가 좋아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왜 전성기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왜 전성기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왜 전성기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6. 진숙이는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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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지난주 금요일에 집에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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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중국에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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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세라쌤이었습니다 세라쌤이었습니다